1월 27일 수요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디모델 전서편 1월 27일 수요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디모델 전서편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나든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델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델 전서 11번째 시간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받으시고 영호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직접 디모델이 목회하는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써나갔습니다. 이것은 디모델을 향한 사랑과 또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속히 디모델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교통이나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기록할 것이 많으나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여 보기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러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배워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만남이 더 늦춰질 것을 감안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절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동시에 바울의 교회관을 명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으로 번역된 오이코스는 통상 건물로서의 집이나 또는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 즉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라고 형성된 곳에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임을 나타내며 바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족임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곳인데 그런 모임이 만약 되지 않는다면 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성도라 함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여러 성향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핵과죽화 되어서 한 집에서 모여 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로 이루어간다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언급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여 어지러움 가운데 집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겠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난무하는 곳이 집이 된다는 것 상상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교회를 참 하나님의 집으로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세워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진정한 섬김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친밀감 가운데 사랑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무너져가고 허름해지고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고 불행을 원인으로 제공해 나아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는 가족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자녀됨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자녀됨의 바른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니 우리의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 속에 생명이 있음을 밝히 나타내셨으며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 숨쉰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바울은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 섬기는 이 집은 우리가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언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또 이방인이 섬기는 죽은 우상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해 갈 때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의 상황과 사정을 염두에 두었던 바울의 모습인터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전이 아무리 장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입니다. 따라서 그 신전 역시 공허한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죽은 우상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족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과 적막함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높임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과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곳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두운 곳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주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바른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바 그러한 곳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이며, 섬김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진리가 빠져버리고 사랑의 교제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어우러져 갈 수 있는 터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바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교회, 바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나타내고 1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의 의미는 영혼의 자질이나 상태라는 의미보다는 믿음과 거의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나타내신 바 성령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께서는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당시 사탄과 악한자들에 의해 여러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모든 권세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고 가져야 할 확신의 고백이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십자가 군병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사도바울이 말씀으로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지역과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지침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지침을 따름에 발미하마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모든 섬기시는 교회들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들의 이 귀한 사역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